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파두구요. 오늘 종가가 좋죠. 오늘 주가 움직임도 좋았고 종가 위치도 나쁘지 않고 물론 윗고리가 조금 길긴 하지만 오늘 반도체 쪽의 포지션을 본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좀 이 구간을 넘어갈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단 가격라인을 개수로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밀린다 밀린다 라고 했지만 FMC를 기점으로 명확하게 오늘 강한 반등의 흐름을 보여줬구요. 이제는 시장이 좀 전환이 되고 있다. 혹은 저점을 확인을 해줬다. 요정도 관점까지는 충분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막 겁을 먹거나 공포에 또 사로잡혀가지고 떨어지는 거를 막 준비하고 그럴 시장은 아니다 라고 보구요. 11월달은 대체적으로 위쪽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두가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장 전에 호재가 나왔거든요. 호재가 나왔는데 기존에 이제 반도체 전문을 제가 그 구분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신규 상장주 포지션의 반도체와 그 다음에 기존의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ISC, 하나 머트리얼즈, 하나 마이크롬, 두산테스나 이런 쪽의 반도체랑은 약간은 좀 접근법이나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요. 오늘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다 고가 라인을 그 종가까지 쭉 끌어올리는 그런 패턴들로 나와줬구요. 이런 신규 상장주 쪽 같은 경우에는 고가 라인에서 밑으로 꺾이는 그런 흐름들, 시장이 개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오히려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 그래서 신규 상장주의 가장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어도 기존의 종목군들이 있고 신규 상장 쪽의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언제 얼마나 빠르게 이쪽으로 넘어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업종 강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구요. 지금 포지션에 약간은 좀 손해보는 게 많이 있죠. 이제 왜 그런 패턴이 나와주느냐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모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들, 그 다음에 보호 예수 물량들 이런 것들이 주가 라인을 좀 이렇게 제한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뭐 부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오늘 반도체가 종가 라인들이 대부분 다 좋거든요. 2차전체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이제 파두가 오히려 지금 2차전체 포지션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항대를 아래에서부터 뚫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거고 지금 메인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이런 자리에다가 캔들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올려주면은 그냥 신고가 영역이나 전고점을 뚫어버린다거나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부지런히 좀 따라가야 되는데 시장이 어쨌든 오늘 빨간불을 보여줄 때 파두도 빨간불을 보여주긴 했으니까 이제 필요한 거는 이 윗라인으로 넘어오는 거 만약에 내일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가정하면은 캔들을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크게 밀면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32,000원, 33,000원 이 구간에서 버텨줘야겠죠. 그래야 다음 시장 반등턴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기타금융이랑 사업펀드 나왔는데 보통 이제 사업펀드는 신규상장주에서 이제 보호예수 물량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공무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나온다거나 그럴 때 많이 쓰이긴 하거든요. 뭐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양봉턴 윗고리에 나온 매도 물량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시장을 우리가 앞으로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윗고리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더 많이 남아있는 잔존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의 윗고리는 돌파 시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또 넘어가주면 다시 한번 이 상압각 핸들의 기준 윗라인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가 가는 안정감이랑 이 구간이 주는 안정감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빨리 이 구간을 소화를 하고 위로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하겠죠. 35,000원 36,000원 여기 라인을 돌파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반도체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너무 강하기도 했고 또 시장의 양대 이제 메인 업종들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시가가 뜬다고 해도 조금 밀리면서 일부 차익시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다시 한번 좀 움직이지 않을까 내일은 지수를 이제 방어해 주는 업종들 최근에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올라가지 않았던 업종들 그런 업종들 위주로 좀 시세를 만들어 주면은 시장이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